히스트리 울렸습니다. 주세주 오른발 후점이나 그대로! 우리 한꺼번에! 주세주 오른발 후점이나 도착하십시오. 주세주 오른발 후점이나 도착하십시오. 주세주 오른발 후점이나 도착하십시오. 그래서 격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격력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런거에요. 방법은 여러개지. 우리처럼 패션이랑 좀 다르네. 패션은 마케팅에서 PR을 외치자. 이렇게. 너 지금 이미 계속 찍히고 있어. 이거.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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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되게 내양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뭔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하거나 사람 많이 만나서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런 날이면 좀 많이 쉬어줘야 되거든요. 성향상 그래서 좀 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신 그 질문들 있었잖아요. 그 질문들은 제가 답변을 좀 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뷰티 마케터들 많이 만나면서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